올겨울 유난히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야외활동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날씨일수록 재미가 배가 되는 겨울의 별미, 얼음낚시터를 소개합니다. 우영석 기자입니다. 양평군 단얼면에 있는 백동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빙어잡이 축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얼면 수미마을의 겨울놀이 축제는 이달 18일까지 계속됩니다. 15cm 이상 두껍게 얼어붙은 저수지 아래에는 경기도 내수면 연구소에서 풀어놓은 빙어 500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깊은 시골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설경도 좋고 무엇보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여행지로 딱 좋습니다. 빙어잡이 말고도 얼음 썰매를 비롯해서 우리네 시골놀이 체험을 다양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담하고 애들도 이렇게 너무 넓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고 농기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자라섬 싱싱축제가 찾아왔습니다. 가평군 자라섬 가평천 일대에서 진행되는 2018 가평 자라섬 싱싱축제는 송원학시가 중심입니다. 가평천변의 길이 400m, 폭 100m 규모 그러니까 정식축구장 1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낚시터에서 한 번에 5천여 명이 동시에 송원학시의 손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잡아올린 송원은 축제장 곳곳에 설치된 구이터나 회센터에서 바로 맛도 볼 수 있습니다. 자라섬 싱싱겨우 축제는 이달 18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